으윽! 아, 간다 이제. 잘 살았다. 아, 이사를 몇 번 날냐냐고 그랬지. 미우수에서만 6번째예요, 이사를.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요.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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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용산을 나왔구나. 하... 오... 오... 우와... 와, 진짜 힘들다. 아... 너무 힘들다. 아... 아... 아이고. 욕 봤다. 아... 오... 형, 그럼 신발 신고 들어가야 돼? 벗고 들어가야 돼? 우와, 신발 엄청 넓어. 우와, 신발 엄청 넓어. 우와! 뭐야, 이 형. 죽겠어, 지금. 너무 힘들어. 아... 우와! 뭐야, 이 형. 형, 형. 아... 형! 아, 형님. 아, 뭐야, 또 뭘 그렇게 갖고... 형, 형, 형. 신발 신고 들어가야 돼? 신발... 아니, 신발 벗어야지. 아, 그래? 덧신 신어야지, 덧신. 아, 신발 벗어? 그래. 덧신 있어? 덧신을 신든지 아니면... 덧신 주세요. 슬리퍼를 신든지. 슬리퍼를 신든지. 슬리퍼. 슬리퍼. 아, 슬리퍼. 형,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식사하러 가셨다. 아, 그래요? 진짜 형 집이야, 이거? 엄청 좋은데, 지금? 와, 엄청... 잠깐만, 봐봐. 여기가 안방. 안방, 안방부터 보자. 우와! 와, 이거... 너무 좋아. 그럼 저 피부와요. 아, 좋네. 이건 뭐야? 형, 진짜 아무것도 없어. 화장실에 휴지도 없어. 휴지 사 올걸. 화장실에 휴지도 없어. 휴지 사 올걸. 아, 아무것도 없어. 휴지는 있어, 저기. 그럼 오늘 여기다 똥 좀 싸놔야겠다. 똥 싸지 마! 하하하하.